철도 차량용 전장품 철도 차량용 검수 설비와 시험기 분야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혁신 기업입니다 우진 기점은 고객의 요구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앞서가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철도 차량 각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철도 차량용 전략제품 개발과 국산화 제품 개발, 기존 사업 신제품 개발 및 수주 양산 제품 개발 등의 활발한 연구 개발 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전장품 조작기류 철도 차량의 운전실 제어대에 설치되는 각종 조작기로 기관사의 조작 선택에 따라 차량의 견인 및 제동을 제어하는 주간 제어기 및 차량 주전원을 공급받는 판토그라페의 높이 제어용 판토 모드 선택 스위치 등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인 조작 제어기입니다 제어박스 차량 주행의 제어 및 차량용 기기의 제어에 사용하는 주요 전기장치를 전기적으로 조작하도록 조작기기가 설치된 제어박스입니다 고속도 차단기 고속도 차단기 고속도 차단기 고속도 차단기 우린의 주전원 장치에 설치되어 주회로의 제어 및 주회로의 이상전류인가 시 자체 차단기기로 주회로를 차단시켜 차단기 후단의 주요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접촉기 접촉기 접촉기는 철도 차량 및 일반 산업설비 주회로 전원의 투입, 도통, 차단 등의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개전기 개전기는 전원의 공급 여부에 따라 전자석의 여자 또는 무여자 시 전기접 접점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를 제어하는 기기입니다. 점퍼 커플러인 정션 박스 객차와 객차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안 및 저압 회로를 접속 및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기입니다. 도어 시스템 일렉트릭 도어 시스템 일렉트릭 도어 시스템은 렉앤 피니언 방식으로 개폐동작을 하며 차량의 정차 후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출입문 장치입니다. 플랫폼 스크린도어 플랫폼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연단에 설치되어 승강장과 선로를 차단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여 승강장 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동작을 실시하는 승강장 안전문입니다. 전차선 및 안내레일 전차선 및 안내레일은 차량 측면 직전 방식의 도전율이 큰 전차선을 주행레일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차량의 직전 장치에 접촉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제3개조레일과 차량을 본선 레일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안내레일입니다. 각종 시험설비 및 재관품 저희 우진 기저는 철도 차량과 각종 철도 전장품 검수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설비를 제작,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차량 및 전장품의 외함과 재관품을 제작, 공급하고 있습니다. 우진 기저는 철도 교통을 이용하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고객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 녹색 성장 시대의 주역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신교통 시스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